아빠 먹을래 왜 야 먹으라고 안했어 엄마 잠깐 놔봐 놔봐 놔 놔봐 놔 얼른 진짜 잘 먹었어 우송씨 우송씨 맛있는거 줄까? 맛있는거 줄까? 맛있는거 줄까? 맛있는거 줄까? 계속 먹었잖아 너 맛있는거 호송아 호송아 맛있는거 줄까? 맛있는거 난리났어 맛있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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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놓으라고 알았어 알았어 앉아봐 기다려 우송아 빨리 해달라고 이쪽 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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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지마 아니야 엎드려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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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손 이쪽 손 아니 이쪽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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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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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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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더 이쪽 손 한번만 더 잊지마 맛있는 거 줄게 아빠 먹을래 왜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 야 2초만에 먹으면 어떡해 얜 진짜 2초만에 먹어 엄마가 귀털을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엄마야 보성씨 너 뭐해 그렇게면 엄마가 줄 것 같아 진짜 아까 먹었잖아 이제 못줘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오늘 놀러왔다고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간식도 먹고 설사해 안 돼 이제 이제 안 돼 이제 못줘 더이상 길게 뭐하냐 여기서 또 조금만 앉아서 그냥 고성아 너를 어쩜 됐니 이거 뭐야? 자기야 더 이상 안 된다고 미안하지만 안 돼 이제 그만해 이제 애교 그만 부려 이제 더 이상 안 돼 너 설사해 배 아야해 배 아야 한다고 그래도 먹을 거야? 아야 하는데 조금만 더 먹을 거야 좀 더 줘 뭐 어떻게 맛있는 거 줄까? 맛있는 거 줘야 돼? 아이고 난리 났어 알았어 알았어 엄마 말을 했으니까 맛있는 거 줄 수밖에 없네 아이고 기다릴 거야 알았어 근데 진짜 안 되거든 요포 조금만 뜯어서 줄게 진짜 오늘은 뭐가 있는데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앉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기다려 여보 파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기다려 여보 파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안 돼 안 돼 기다려 너 많이 먹어서 아야 하는데 이거 이것만 먹어있네 야 나한테 막 나 먹는 거 아니야 이거만 먹는 거 알았어? 이거만 먹을 거지? 야 먹으라고 안 했어 엄마 야 먹으라고 안 했어 엄마 잠깐 놔 봐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얼른 놔 봐 진짜 결국은 야 1초만에 다 먹었어 어떡해 1초만에 다 먹으면 어떡해 뽀송아 1초만에 다 먹었어 1초만에 다 먹었어 뽀쇼 호송아! 호송아! 날씨 못파 승질되는 것 같아 다 퍼고 다니네 마음에 드는데 없어? 마음에 드는데 얼른 찾아 모르겠어? 발이 너무 귀엽다 왜이렇게 귀엽고 송아 왜이렇게 귀엽고 송아 왜이렇게 귀엽고 송아 왜이렇게 귀엽고 송아 왜이렇게 귀엽지 감사합니다.